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이슈 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이슈 또 내 집 마련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잘 담겨져 있는 프로그램이죠 집이슈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 여러분들 많이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뭐 부동산 시장에 전망들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고 또 세부적으로 많은 분들이 고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고민 해결에 있어서 저 혼자는 솔직히 좀 너무 벅찬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패널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답을 좀 드려야 되겠다 라는 또 결심을 저하고 또 제작진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부동산 관련돼서 좀 내용들 다룰 수 있도록 전문가를 좀 섭외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참 이 부동산 분쟁도 많고 또 내 집 마련하면서 고민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예림 변호사님이라고요 부동산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분인데요 오늘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좀 시청자분들께 본인의 여러 프로필 좀 이력 좀 설명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은 항상 투자랑 좀 직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입주권이라든가 분양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 분쟁 자문들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발 사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좀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2024년 뭐 앞으로의 이런 분양시장 걱정들을 많이들 하고 있죠 내 집 마련을 하는데 가장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청약과 분양시장인데 이 청약 경쟁률 참 작년에 보면 정말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뭐 특정 지역은 수백 대 1이 나올 정도의 기록을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지방권의 심각한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1대 1도 되지 않는 뭐 0%대 그런 수준에 도달하는 그런 청약 경쟁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계약은 했는데 이거 막상 계약하고 나니까 계약을 못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뭐 미분양이나 미계약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죠 이런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이런 개발 방식 안에서 또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분양 물량들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오늘 얘기를 한번 드려볼 텐데 청약에 대한 흥행들 물론 서울 안에서도 흥행이 일어나긴 했는데 변호사님 보셨을 때 2024년 올해가 되겠죠 청약 시장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까 작년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작년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분양가격이 청약 경쟁률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는 어느 단지나 다 흥행을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별로 좋지 못하고 하면서 분양가에 따라서 청약 경쟁률이 좀 극명하게 갈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의 좋은 입지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몰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했던 김포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의정부라든가 이런 데들은 거의 미분양에 가까운 청약 경쟁률이 나왔어요 이런 곳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변 아파트 단지랑 비교했을 때 시세 간 1, 2억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꽤 많은 좋은 입지에 있는 특히 재개발 재건축 통해서 일반 분양분이 나오는 곳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곳들도 마찬가지로 단지별로 청약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이 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히 분양가격이겠죠 그래서 강남이나 최근에 이번 해에 나오는 입지가 좋은 곳들 이런 곳들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있고 이런 곳들은 상당히 청약 경쟁률이 높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사실 분양가격을 크게 조정하기는 어렵기는 하거든요 최근에 금리비용이라든가 그리고 공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양원가 자체가 비싸요 그래서 분양가격을 많이 조절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청약 경쟁률 면에서는 분양가격이 높은 단지들은 고전을 면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차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최근 보도된 내용들 보면 1순위에 대한 청약 접수 비율을 보니까 2022년도는 비수도권하고 청약 이런 부분들이 7대3 비율 이 정도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23년도 같은 경우는 65%가 수도권의 쏠림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정말 이제는 가격적인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또 입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수요자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무분별한 지방권에 무작정 투자를 하는 그런 흐름은 아닐 것 같고 앞으로는 수도권 안에서도 선별적인 투자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올 한해 2024년 같은 경우도 분양가 상한제 단지 중심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청약 성적이 좀 준수하게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대건축 같은 경우가 분양 성적들 중에서도 그래도 타 지역들보다는 기반시설이나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인프라들이 많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도권 안에서도 의정부 권역이나 동쪽에서 약간 북쪽에 있는 위치한 거겠죠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김포 같은 경우에 성적이 좀 준수하지 못하다 보니 수도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분산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응집돼서 수도권의 열기가 이어졌던 곳들이 동탄일 때 이런 것들은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도 그런 흐름하고 비슷하게 수도권 남부 쪽으로 이런 분양 열기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한번 관심들을 가져봐도 좋을 단지들 한번 좀 추천을 해서 설명들을 드려보면 주요 단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청담동에 있는 청담르엘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올해 분양을 앞두고 있고요 또 도곡동에 있는 레미안 레벤투스 이것도 한 308가구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겠죠 그 다음에 반포동에 레미안 원펜타스 같은 경우도 641가구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잠시 레미안 아이파크도 한 2,600가구 이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변호사님 봤을 때도 재개발, 재건축 시장 이런 열기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저의 의견하고 좀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좀 다른 생각 갖고 있으신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내 집 마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청약 같은 것들은 장점이 있어요 일단은 이제 내일 자본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대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조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입지가 좋다라고 하면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곳들은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특히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약 요건도 좀 까다롭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내가 불리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재개발, 재건축 투자도 좀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내가 그 구형 내에 어떤 주택을 산다 또 토지를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조합원으로서 싸게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청약과 좀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좀 오래 기다려야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잔점으로 보이실 수는 있죠 대신에 이제 좀 저렴하게 또 매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기적으로는 그리고 또 이제 청약에 비해서 좋은 동호수, 좋은 평형 같은 것들이 보통 조합원한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사실 말씀드린 대로 좀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거나 하는 리스크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좀 선별해서 투자하셔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청약 같은 경우에는 내 자본이 처음에 조금 들어가고 그리고 대출 같은 것들로 이제 조달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도 말씀하신 그런 강남의 단지들은 상당히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접근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소액부터 다액까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내 사정에 맞게끔 선택을 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하시거나 투자처를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재개발, 재건축 시장도 지금 별로 좋지는 못해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기 때문에 따라서 가는 측면은 있는데 근데 이제 금리가 높다고 했을 때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좀 금리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신통계획이라든가 모아타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좀 밀어주다 보니까 사업이 되게 활발히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재개발,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좀 그나마 거래가 좀 많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예전만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들 소액으로 투자해서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게 수익성이 좋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를 찾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익성이 좋은 곳들은 이미 다 개발이 됐다거나 특히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초가익환 수제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당금만 몇 억씩 나오니까 사실은 이제 그 수익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아주 큰 수익을 누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좀 그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 내용들하고 좀 이어지는 그런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참 이 오산세교라는 지역이 있는데 오산시죠, 경기도 어떻게 보면 가장 인구수도 경기도에서 좀 적은 수준이고 또 지역의 규모도 좀 적은 편인데 이곳의 택지를 신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하는데 이런 신규 택지가 주변의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오산역 2편안세상 2단지에 있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산시에 있는 이곳 같은 경우 오산3 공공택지지구 인근 지역은 우선적으로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앞으로 이 지역을 거래를 하게 된다면 해당 지자체장에게 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살펴보면 가수동, 가장동, 서동 여기를 비롯해서 13개 동의 일부가 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면적들 보면 10km² 정도가 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대 최장 기간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한 5년 정도로 지정을 하는데 지금 보면 2023년 11월 20일 날 지정이 됐으니까 최대 2028년 11월 19일 날 지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 기간이에요 한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난다면 이곳의 개발 계획이라든지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오산시가 참 재미있는 곳이기도 하고 좀 특색이 있는 곳이에요 오산시의 면적이 41, 42 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되거든요 경기도 중에서도 면적이 가장 좁은 시예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면적이 좀 좁다 보니까 밀도가 좀 강해서 어떻게 보면 토지에 대한 가치가 높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면적이 작다 보니까 어떤 도시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도시라는 그런 도시에 들어가려면 한 50만 명 정도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면적이 좀 적다 보니까 2023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22만 9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면 인구가 좀 줄으면 거기에 걸맞는 일정한 세금의 유입이나 이런 것들도 한계가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거기에 개발하는 추진의 동력이 좀 부족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신규 택지가 들어오게 된다면 거기에 인구 수도 좀 증가를 하게 되고 주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또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투자나 또는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의 계획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보실 때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돼서 좀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기에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 매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이 된다면 역시나 제약이 있는 거죠 상당히 어렵죠 거래하시기가 왜냐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토지를 거래하실 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당사자 간에 어떤 사고 팔겠다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일단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허가를 받는 면적 같은 것들은 일정 규모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토지거래허가구역 고시할 때 고시문을 보시면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 면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주거용지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를 하셔야 돼요 2년 동안 그리고 이제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도 일정기간 또 상가를 사용수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자금계획 측면이라든가 그리고 거래의 조금 난이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 봤을 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많은 거래가 일어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거래의 숫자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좀 왜곡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거래가 가능한 토지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비싸 거래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거주 의무라든가 그리고 일정 부분 직접 이제 그 영업을 해야 되는 뭐 이런 그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거래하신다라고 하면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면은 이 임대차 계약이 계속 존속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실거주 의무를 또 이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허가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매물의 숫자도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매물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관련해서 이제 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도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신규택지 주변에는 거래할 수 있는 매물들이 없다 보니까 오산역 일대에 있는 이 편안 세상의 그 이단지 여기에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지역 일대가 지금 오산 오산역 이 일대가 현재 이 편안 세상이 위치한 곳이고요 좀 상단 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은 이 지역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좀 큰 핵심 뭐랄까요 지금 세교지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범위를 전반적으로 넓혀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내용들이 신규택지들이 지정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인구 유입에는 도움이 되겠죠 이곳에 좀 신규택지로 유입을 하게 된 이유를 보게 된다면 하단 쪽으로 보게 되면 평택에 그 삼성 산업단지도 있고요 또 주변 일대 보시다시피 동탄의 일반 산업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단에 그 이 동탄 산업단지가 있고 또 하단 쪽에 삼성이라는 그 산업단지 또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향후에 개발이 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배후 수요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배후 수요들이 살 수 있는 주거의 질이 높고 또 새롭게 택지가 조성될 수 있는 곳이 어디겠냐라고 본다면 지금 이 신규택지 후보로 되어 있는 지금 오산세교 3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을 바라볼 때 지금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도 되어 있고 또 주변 일대 지금 당장 집이 없기 때문에 좀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오산역 이편한 세상을 보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의 그 동양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에 그 오산역 이편한 세상 이 단지를 살펴보면은 단지 정보를 한번 살펴보면은 한 1360세대 정도가 됩니다 세대는 18개 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단지의 구성이나 이런 측면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용 승인일도 보시게 된다면은 2007년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예요 물론 신축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는 아파트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단지 구성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는 않은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적률은 22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하고는 전혀 뭐 상관성이 좀 떨어지고 거주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폐율은 한 13% 정도 되니까 동강거리가 좀 일정하게 확보가 되어 있어서 최강이나 단지 쾌적성들은 좋은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실거래에 대한 그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선들이 2018년부터 2021년 말까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이에요 가격들이 거래량들도 많이 늘어나고 가격들이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지만 뭐 몇 년간의 거래는 뜸한 그런 상황이고 2023년 들어서는 거래가 2021년 대비했을 때 상당 부분 가격이 많이 좀 하락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거래가 몇 개 일어나면서 예전보다는 뭐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역시나 고점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높이의 격차가 상당히 존재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세를 활용해서 갭투자를 활용을 하겠다라고 보시는 분들 보시면은 지금 봤을 때는 매매가 대비했을 때 전세가가 약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금액 나와 있는 매물들 또 최근 거래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한 4억 선 정도라고 하면은 한 1억 2천 정도? 1억 정도를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집 마련을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땐 전세가율이 한 7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금액은 매매가격이 한 4억 정도 수준이다라고 봤을 때는 전세를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젊은 세대들 뭐 이런 분들에게는 좀 적정한 그런 아파트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전세로 거주를 하시면서 앞으로의 그 오산시의 주택에 바로미터가 되는 곳은 세교지구가 될 겁니다 아무래도 산업이라든지 뭐 택지가 좀 조성이 되고 완성도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곳에 좀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하다 하시면은 전세로 좀 거주를 하시면서 세교지구에 향후에 분양이나 청약들을 노려보시는 그 전략들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변에 역세권도 상당히 가까이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갖춰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지금 매매를 한다 라고 해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뭐랄까요 뭐 좀 손해는 크지는 않겠고 그래도 좀 실 거주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거주를 하신다면은 그래도 내 집 마련 내가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하는 데는 적정한 수준의 그 아파트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산시 관련돼 가지고 혹시 뭐 택지 지구나 기존에 있었던 뭐 구도심하고의 뭐 차이 뭐 이런 것들을 뭐 보상하는 과정이나 또 시장 흐름 봤을 때 어떤가요 뭐 구도심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신규 택지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인프라는 좀 부족해 보여도 그래도 내 집 마련했을 때 주거의 질 차원에서 좀 긍정적이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이제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사실 이제 도심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도심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단지만 정비가 된다거나 일부 지역만 이제 정비가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정비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기는 좀 한계가 있죠 네 근데 이런 택지 개발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넓은 면적들이 이제 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뭐 새로운 도시가 생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오산역에 있는 이 편한 세상 단지 뭐 의견들 주신 거를 종합해 보면은 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 집 마련을 처음에 하는 그 아파트 대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진 못해도 저 개인적으로는 매수를 해도 좋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변호사님 얘기에 의견들 종합해 보면 뭐 저도 그런 생각이 같겠지만 향후에 집을 좀 넓힌다든지 아니면은 내 집 마련 뭐 집이라는 게 주거라는 것이 뭐 한 번 두 번 정도의 이사를 걸치잖아요 그때쯤 된다면 여기에 오산에 장기적으로 거주를 하실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 그때쯤 매각을 통해서 또 세교직으로 가는 거 뭐 이런 전략들을 가져가셔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집 이슈 부동산 관련돼서 청약 시장도 좀 다뤄봤고요 또 오산 세교 3 신규 택지 관련돼서 얘기도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오산역에 있는 이 편한 세상 2단지에 대한 그 시세 내 집 마련에 대한 의견도 좀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매주 토요일날 진행되는 이 집 이슈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좀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신다라면은 이슈도 좀 듣고 내 집 마련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집 이슈 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